구호고쇼 백반토론 일본이랑 위안부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당긴 거죠? 네 그렇습니다 곧 일본에서도 백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지가 않네요 몇 년 전 일본에서 큰 지진 났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성금 모금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오백억 넘게 모금해 줬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우리한테? 백억 아 수십 년 역사의 항과 아픔을 였다 이거나 먹어라 그런데 과거보다는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 그 백억이라는 돈도 일본 측에서는 절대로 그건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우리는 배상금이다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? 많이 웃깁니까? 많이 웃깁니다 미치게 웃겨 진짜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습니다 일본 저 NHK 방송에서는요 한국이 쏜여상 철거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런 뉴스가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 전역에 그런데 우리는 올림픽 기간 중이라 그런지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는 푼돈 맛 던져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당당하고 반면에 우리는 참 겸손하고 너그러운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폴란드에 저지렸던 만행을 싸과도 제대로 안 하고 꼴랑 저 백억으로 둥치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다 과연 어땠을까요? 그럴 일은 없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없지 없지 그렇게 굴욕적인 합의를 밀어붙이는 게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는지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합의 못 해도 우리는 하잖아 분열보다는 통합의 시대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이젠 이런 식의 합의도 잘한 거겠거니 괜히 반대하면 분열 세력이 될 수 있겠거니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렬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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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해